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지구 도시개발지구 2블록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봉담프라이드시티 평면도와 분양일정 영상입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봉담프라이드시티는 수은분당산 어찬역을 통해 인천, 수원, 분당, 서울 등 이동이 가능하고 수은분당산 어찬역은 인천발 KTX 직결사업 2024년 완공예정을 통해 KTX 환승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부산, 목포 등 지방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상기영상의 이미지 평면도, 건축계획, 분양일정 등은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본 영상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봉담 봉담프라이드시티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17개동, 2333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봉담프라이드시티 평면구조는 전용면적 59A타입 59B타입 59B-1타입 59C타입 C타입 59D타입 72A타입 B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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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타입 84 C타입 84 C-1타입 84 D타입 84 C-1타입 84 C-1타입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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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타입 특별공급일자는 8월 23일입니다. 1순위 청약은 8월 24일 1순위 청약 기타지역은 8월 25일 2순위 청약은 8월 26일 당첨자 발표일은 9월 1일 당첨자 정당계약일자는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봉담프라이드시티는 현재 분양중에 있습니다. 상기영상의 이미지 평면도 건축계획 분양일정 등은 시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본 영상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로운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는igu indian 600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